와, 이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. 괜찮으셨나요? 희망한 판타지라는 앨범을 발표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은 뭔가 이 앨범을 들을 때 새로운 세계 속에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. 혹은 그게 마냥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지라도 이 앨범 속의 세상이 가끔씩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앨범을 만들었고, 오늘 이렇게 공연으로 들려드리게 돼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.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공연 나중에 생각해봤을 때 조금은 재미있었다. 나한테 조금 없게 해도 위로가 되는 공연이었어라고 생각을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다음 곡을 들으시면서 마음속 돌멩이를 멀리 던져버리실 수 있는 날 번진거우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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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